딱 한 칸 올라가네요 4 먹어도 레벨 1로 가볼까? 야! 레벨 1로 가 레벨.. 레벨 1 아 레벨 1 도적이 없네 어디보자 올레일 카운터 아니 팔라딘 레벨 1짜리 밖에 안 나왔어 이제 20명까지 고용이 가능하고요 이따 왜 이렇게 해 잠깐만 찬거 모자는거 에반데 버려 이거 이건 말고 또 뭐 버리지? 정말 버려져 진짜 버려져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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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반지 아 이거라도 껴야되나? 아무래도 이거라도 껴야겠죠? 여기 몇 자리야? 소짜리 소짜리 소짜리거든요 아 레벨 1짜리 도적 있으면 딱 좋은데 없네 한번더 가자 얘네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깐 신약을 좀 에끼자 아이 뭐라 에끼어 그냥 가 아 근데 이게 문제는 돈이 연락에 많이 드네 진짜 미치 식량가 얼마야 돈이 안들어오니깐 미밍 아니죠? 미밍 아니죠? 어우 무서워 이씨 어? 개꿀 호우 어? 개꿀 저 위에는 열쇠 먹어야 되는데 네? 수고! 여기가 어디요? 제 何? 敵が出たら魔法でぶっ飛ばしてやるぞ! 敵が出たら魔法でぶっ飛ばしてやるぞ! 影が如く… 空腹では動けない… 敵が如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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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揤くが如く… 追跡されてる… あっこ… 敵が如く… 敵が如く… 미믹은 아닌 것 같아요 위쪽 먼저 가볼까 아냐 밑에 있는 상자 저거부터 일로 와봐 아 잠깐만 미치 아씨 아니 뭐 요렇게 되냐 아니 이러면 못가잖아 위에부터 갑시다 음 열쇠는 있으니깐 저기 가자 어 나 미믹 확인 안하고 열었어 하하하하 어우씨 나도 모르게 그냥 눌러버렸네 오케이 여기까지 왔으니깐 순간이동하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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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른쪽에 있는거 먹으러 가자 네 저거 아 야마 일로 와봐 아 아 아 에이 음~~ 아 이러면은 걸어서 가 좀 위험한데 여기? 좀 위험한데 여기? 수고요 수고요 음~~ 오른쪽 가고 아래 가면은 왼쪽 가고 왼쪽 어차피 은신은 써야되네 으흠 으흠 미미가 아니지? 아이씨 이사항골에다 걸어두지 마시라고요 아니 어 아 아 나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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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버텨줘 제발 제발 나 나이스 으아 와 아이 거기서 갑자기 기습을? 개 깜짝 놀랐네 진짜 후 후 으하하하핳 으하하하핳 아아 진짜 가자 윈 미니가 아니지? CU 오우 Psych tell me 아 아 잠깐만요 어... 아니이... 아... 어떡하지, 이거? 지금? 지금? 오케이. 하... 먹었고... 아직 열쇠가 없거든요. 아까 거기서 열쇠를 먹고 왔어야 됐었는데. 바로 이어. 이제 상자 저거 먹고 열쇠만 먹으면 되거든요. 어? 좀 가까워? 오케이. 뭐꼬?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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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신이 안풀렸죠? 잠깐만. 아... 저 아래쪽 저거 수풀... 안 키워놨거든요? 저거 퀴러 갑시다. 위에 있는 거지? 위스프리 땡강땡강 거립니다. 오케이. 켜고... 저쪽까지 가야 되는데 스프레이 아무도 없지? 아... 걸어서 가기엔 좀 빡센데? 여기서부터 은신으로 가자. 어? 딱히 은신으로 안 가도 되네? 오케이. 다 열었거든요? 아... 아직 저거... 저 상자 안 열었네. 아... 노우. 노우. 어... 오긴 했는데... 아이씨... 뭐 이상하대다. 와이? 와이? 아이씨... 어... 언제 칠을 걸렸어? 아... 에반데? 아... 이러면 툭 칸 내려가겠다. 아니... 언제 죽었대? 야! 아니... 거기를 막고 있으면 어떡해! 한 바퀴 뺑돌아야 되네, 이러면. 아... 나... 아이씨... 아... 밑으로 갔어야지, 바보야! 아 진짜 실수해갖고 뭐야 뭐야 헤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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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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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엑 흑 흑 죽어도 한캉 밖에 안올라가네요 흑 흑 흑 흑 왜 안떠어어 흑 하 하이 11 들때까지, 언제까지 계속해야돼, 이거. 예비용 위치는 아직도 있긴 한데... 좌파정. 어? 이거 풀어 꾸리네? 아, 팔라딘! 다팔라딘! 할 수 있을까? 다팔라딘 하기 전에... 내... 멸망의 저게 다 끝날 것 같은데? 나의 멸망이 끝날 것 같은데요. 나의 멸망이 끝날 것 같은데... 이라쌨이 쓰! 오카이아 게쓰까? 뭐야, 팔 수도 있었잖아, 이거. 필요 없는 거 좀 합시다. 문명 이거 다 팔아, 이거. 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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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시까? 으르! 으르! 으르시까? 으르시까? 자, 발아버려 단단한 목걸이 와, 근데 진짜 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냐 너무 안 나온다 이거를 레벨 1자리로 가면은 안 떨어지고 갔긴 한데 일자리가 안 나왔다, 야 레벨 1자리 팔라딘을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거고 일단 구입해놔, 팔라딘은 한 번 더 가자 일단 구매해놓는 거예요, 저거는 지도 밝히는 거 하나 나왔으면 진짜 죽겠다, 초반에 여기 왜 극혐이야 막혔잖아 야, 그 말 치워! 안 보이잖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우리 무슨 일요? 우리 가게 바로 먹었던 것 같아요 임시의 모 Magnifique 엉미는 이 취미는 유지우가 가진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의 임시의 모을 나만가 우리의 위험이 좀 방해 왓더빠盃 흐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위믹이야 건들지마 아 첫 키 먹었어야 됐었는데 돌아가서 먹자 여기? 저걸 먹어야 되는데 헤이 와봐 어... 일로 가야겠다 잠깐만 막혀있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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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줘 버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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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야 하... 아... 저렇게 나오는건 좀 반칙이지 하... 하... 오우 야 일로와봐 없지? 풀숲에? 없지? 덜렁덜렁 하는거 안보여 아 잠깐만 아까 띵 소리 났는데 불안하게 어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나이스 으음 어.. 입 안벌리고 있어요? 음.. 둘다 진둥이야 으음 몇개 출구 저 위에 뭐 없었죠? 으흠흠 으흠흠 으흠 부수 으흠흠흠흠흠 아, 에반데. 일단 찐땡이야. 찐땡이라서 먹어야 돼. 이걸 어떻게 유인을 하냐. 우에도 상자가 하나 있는데 은색이거든요. 키가 없으므로 수고요. 초반으로 돌아왔네. 갑자기 나타나지 마세요. 개무섭잖아. 잘 되냐고요? 어, 보통 난이도에서 이걸로 상자랑 잡템 다 먹고 불 다 켜고 하면은 한 칸밖에 위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 최대 아래 최고치까지 시계바늘을 세워놓고 막 대짜리 보스전 하나 있으면은 여파빈 방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짜리에 있는 아이템을 그냥 전투 없이 쑥 빼먹고 가는 거니까. 뭐고? 어... 미밍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하필 이런 거에다가 아니, 왜 이런 거에다가 아주 은신이 안 되는데? 잠깐만 뭐야 뭐야 패드가 안 먹혀 아, 패드 그거 꺼졌구나 아, 씨 잠깐만요, 배터리 좀 갖고 올게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친 배터리 다음 투입해 마이너스 플러스 어딨어. 플러스 어! 어! 씨! 허허허 깜짝이야 근데 유선패드 못써 먹겠더라구요. 네 저 무선이에요. 무선이어가지고 USB 꽂을 수도 있긴 한데 배터리도 돼요. 근데 배터리 쓰고 있죠. 찐탱 쟤는 미미이고 딴 데로 가야겠어요. 여기가 어디요 의사양반 이상한 데도 하고 있어 아니 봤어 오케이 됐고 음 몇 개 남았어 다섯 개 남았네? 아 잠깐만 지금 아 네 개나 더 여유로워야 되거든요 제발 제발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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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구나 아직 금상자랑 금상자 어딨어 은상자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딨어? 어 어 왠 맨 왼쪽 위에는 금상 은상자 금상자 하나는 어딨는지 모르겠네 은상자 먹으러 가자 아 아 하하하 하하하 와 여기 여기 있었네 따다리 잠깐만 저 아래에 있거든요 지금 괜찮겠지? 후우 수고해요 이제 탈출 하면 됩니다 탈출 하기 전에 여기 꼽았거든요 다 했어 다 열었고 걸어갈까? 걸어가자 오케이 후우 옆에 누구있어요 단련? 우리가 살고있는 모든 세상을 만든 창조신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과 싸우게 된다면 그가 만든 세상에서 이길 수는 없겠지요 자신의 세상에서는 전능일 테니 하지만 이 세상에는 신의 대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과 동등한 힘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의 힘을 빌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심대한 어 심대한 파격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땡 파라딘 떴냐? 아 아 미친 레벨 1 파라딘 밖에 안 떠 아휴 이거는 레벨 1 1부터 키울 수밖에 없나? 레벨 1부터 키울 수밖에 없나 이거? 흐허헥 흐헤헿 우양사 에나 레벨 1부터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냥 아예 SP 그거 해갖고 음양사 네 레벨 1부터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냥 아예 SP 그거 해갖고 아 이거 너무 모자른데 창고가 44개 43개 다 애매하게 있어 지금 잠깐만 조사대 잠깐만 조사대 이제 필요 없잖아 야 창고 봐봐 아 근데 이거 한개로 지지차하면 돼 솔직히 교정하는거 별로 안써 이거 몇개 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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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수고 요 아 미친스 아 심심한 나라온짐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우왕 찐댕 어 알아 나도 얜 미미기네요 딱봐도 음 요쪽은 막혔네요잉 이리로가자 아 에바 이거 건드렸다고 들킨거야? 이거 건드렸다고 들킨거야? 아 길막 아 길막 아 길막 아 길막 이거 건드렸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어이 어이 아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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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고 오케이 좋고 어 여기다가 레벨 1짜리 팔라딘 넣고 레벨링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도둑에게 케이크 아니어도 점멸하겠다고요? 야 야 만원 줄게 가서 사와 이 자식이 야 니가 먹고 싶은 케이크 잔뜩 사와라 또 줄게 아 뻑 안 돼 제자리 걸음 8번이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안 돼 잠깐만 위아래가 반대인가? 상아래가 반대인가? 아 위아래가 반대야 공격 오기 오지마 오지마 여기에 키 하나 있고 오지마 뭐야 아 왜 지도 밝히는게 안나오냐 지도를 밝혀줘야되는데 지금이니? 아 잠깐만 아 이건 좀 안좋은데? 요인좀 하죠잉? 가게가 고속 미미가 아니지? 잡고 장난아냐? 야! 아씨 요이씨 꾹꾹꾹꾹 так 밑으로 갑시다잉 저 샷 馭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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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열쇠가 저 밑에 있네 저 밑에까지는 못 가겠죠 얍 어휴 저 밑에 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아 미치 키가 골고루 있어 야마 여기 옮기면 저 위에 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자네 자네 미믹인가 미믹이면은 벗금 해보시게 아니었군 음 완전 다는 길이잖아 어 처음으로 돌아왔다 자네 자네 미믹인가 아니구만 저 왼쪽에 있는 저 녀석은 딱 봐도 밍밍이구만 마녀병이 뭐야 마녀병이 뭐야 자 너 너 너 너 상자구나 그냥 뛰어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 설마 왼쪽으로 도는 건 아니겠지 갑자기? 간다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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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휴, 위험해 봤다. 여기 뭐 없죠잉? 아! 법사야, 조금만 왼쪽으로. 적으로 안돼 펌프야 아니 출혈할 땐 왜 이렇게 써요? 아니 출혈할 땐 너무 미쳤는데? 그냥 죽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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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도 망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 망하지 않았어 오잇 오잇 아직이다 그리고 방금 확인했거든요? 방금 확인했어 레벨 1짜리로 2명으로 가면은 요 산맥에서 달성률이 100%가 넘었어요 방금 방금 달성률이 100% 넘었어요 이러면은 요 파티로 레벨 1짜리 상자만 먹고 빼면은 시계가 안내려가 노말에선 상자 반복 왼쪽에 있는 상자 하나 못 먹는게 좀 크다 아 근데 알았어 케이크 먹여줄 테니까 좀 아이씨 야 야 야 아이 에바지 됐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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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디오ー스 안되엘 치و치 포거 무엇? 포거 무엇? 아 죽지만 않았어도